1. 정부가 지하철 밀집도가 심각할 경우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시민들의 우려가 이어지자 관련 대책을 백지화했습니다. 홍보나 기자입니다. 이에 혼잡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출퇴근 시간 환승역 등에서 열차가 정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무정차 통과 대책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하나의 정책 예시로 검토됐던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백지화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차량 편성과 열차 운행의 수확대 승강장 확장 등 수송용량을 증대해야 한다며 도시철도 혼잡 상황을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행사 또는 축제 등으로 무정차 통과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현재도 관계기관이 협조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혼잡 위험도에 관한 재난관리 대책이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돼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안겨주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애초 지하철 혼잡도에 따른 무정차 통과를 출퇴근 시간에 적용하기보다 축제 등의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매일TV 뉴스 홍보나입니다.